안녕하세요. 다이기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기 정원에 나와 있는데요. 비가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도 하우스에서 비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제가 제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비가 많이 오네요. 외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비가 아주 흠뻑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매주 이렇게 큰 풍성한 아이들이 쏟아지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번 주에도 또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은 또 재입고가 되어진 아이들도 남아져 있는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키스미는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12cm 풀분에서 이렇게 통실하게 얼굴이 크면서 다져진 아이들이에요. 입장 요거 충수 한번 보세요. 충수도 많지만은 일단은 동글동글하게 굳혀져 있어요. 우리가 항상 작은 아이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얼굴이 자랐기 때문에 완전히 통통하게 묵어지면은 동글동글하면서 통통하면서 얼굴이 작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완전히 동통하게 굳혀져도 어느 정도 크기가 남아져 있겠죠. 그래서 진하게 물들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요 노제트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노레제트도 어느 정도 굳혀져 있어요. 조금 더 통통하게 굳혀져야 하겠지만은 요런 아이들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거의 2두루 되어져 있고요. 간혹 3두루도 되어져 있고 자구도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런 키스미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조야도 이번주에 또 새로 입고가 되었는데요. 나조야 물들면 예쁘거든요. 나조야도 우리가 큰 얼굴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얼굴이 이제 군생으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 12cm 풀분에서 요렇게 크게 되어져 있어요. 나조야도 물들면 참 예쁜 아이들이죠. 요렇게 피멍으로도 들어가고요. 요 아이들도 12cm 풀분에서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가격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보이시죠? 요거 12cm 풀분에 2두는 얼굴은 확실하게 큽니다. 2두도 있고요. 3두 이상으로도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요거는 뭘까요? 안소니 퀸이라는 아이가 또 들어와져 있네요. 저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블랙 젤리가 있습니다. 블랙 젤리는 소개를 해드렸어요. 요렇게 이제 얼굴이 많아서 다져진 아이들. 요 아이들 진하게 물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기 진하게 안쪽에서는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 굳혀진 거 보세요. 통통하게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좀 작게 굳혀져 있고요. 2두로 되어져 있고 자구가 나와서 더 많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요거 안쪽에서 이렇게 묵어져서 색감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보시면은 층수가 너무너무 많게 오우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굳혀진다 하더라도 얼굴이 조금 크게 남아져 있겠죠. 입장 많이 통통해졌고요. 요거는 자구가 나와서 4두도 있고요. 요것도 자구 나와서 4두도 있고요. 요거는 5두로 되어져 있네요. 조금 얼굴 작게 통통하게 예쁘게 너무너무 예뻐요. 블랙 젤리가 노제티가 너무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몽글랑은 너무 예쁘죠. 몽글랑도 요 아이들 7천원 합니다. 외드로 되어져 있고요. 12cm 붉은에 들어져 있는데요. 얼굴 예쁜 거 보세요. 아유 정말 대박 예쁘죠. 조금 다르게 두 포트가 있는데 조금 다르게 포트가 있는 아이들 있고요. 이번 주에는 요 아이들이 새로 입고가 되었어요. 아르케인이 이렇게 있어요. 아르케인이 가격은 8천원 하는데 다른 편에서도 많이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다른 편에서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요 아이들이 요건 자구가 나와서 6두도 있고요. 4두도 있습니다.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또가 색감 예쁜 거 보세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잖아요. 노또도 예전에는 몸값이 아주 거했던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완전히 묵은 등이거든요. 묵은 등이거든요. 묵어진 얼굴이고 요거는 아이고 얼굴이 엄청 크네요. 완전히 안 굳혀지면 이 정도 될까요? 요 아이들 다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빨갛게 물들었고요. 위두로 되어져 있는데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펜트라잼도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요것도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것도 요거 아우 얼굴 너무너무 예쁘죠.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5두 6두로 되어져 있는데 거의 5두로 되어져 있네요. 펜트라잼 7천원 합니다. 요거 분갈이 해서 빨갛게 물들면 예쁘겠죠. 살짝 빨간톤이 올라왔어요. 요것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빨간색으로 물이 듭니다. 7천원 너무 가격 착하게 들어와져 있고요. 리디아가 이번 주에는 요렇게 대빵 큰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2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4두도 되어져 있는데요. 아우 대박입니다. 요거 리디아가 저쪽에도 또 많이 들어와져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흑장미 가격은 7천원에 있습니다. 흑장미 3두 3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유 예쁘죠. 안쪽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 흑장미도 앞전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아이들이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예쁘게 가격이 착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 요 아이들 뭘까요? 요 아이들이 7천원 2두가 7천원 뭐 이렇게 8천원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7천원 8천원이 되어져 있네요. 2두에는 7천원 꽂혀있고요. 3두에는 8천원 꽂혀있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여기 12cm 12cm 풀분에서 요렇게 큼지막한 분생이 7천원 8천원 합니다. 블랙아이즈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새 포트가 있는데요. 2두가 요거 색감 밀드르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얼굴 큰 거 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것도 오두로 자국까지 나와서 오두가 있고요. 3두 도 있습니다. 7천원 너무 괜찮죠. 정말 예쁩니다. 실루앙스도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실루앙스 이렇게 예쁘게 무거진 아이고요. 요게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죠. 실루앙스나 나는 실루엣 요거가 실루엣이 실루엣도 마찬가지로 이 맑은 톤 너무너무 예쁜 아이잖아요. 실루엣은 핑크뿔 실루앙스는 빨간 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네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7천원 부캐도 있는데요. 부캐 이런 분생이 정말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듭니다. 요거는 물은 지금은 들어오는 상태이고 요 아이들은 지금 물이 들어오기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발색은 빨갛게 되지는 않은 상태이죠. 아 예뻐요. 요런 아이들 부캐가 정말 몸값이 거하게 나왔던 아이들이잖아요. 요렇게 착해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찰스톤도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충수 보면은 충수도 많고요. 입장 보면은 입장도 통통하게 붙여져 있어요. 아이고 정말 건강합니다. 아이고 건강이 넘치는 아이들이에요.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짚씨가 또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짚씨는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짚씨가 들어올 때마다 살짝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더 풍성한 아이들 얼굴이 진짜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수형이라든가 그 수는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얼굴에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요. 이런 아이들 택배 하다 보면 입장은 한두 개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릴 것 같아요. 두 수는 조금씩 다르고 수형도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아이들 이번 주에도 또 많이 재입고가 되어진 상태인데요. 짚씨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가격은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추비반이 이번 주에 또 많이 입고가 되어져 있네요. 제가 앞전주에 두 개 남아서 두 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또 추비반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12cm 풀분해서 이렇게 들어와져 있는데요. 다 젖어서 안쪽에 아유 이거 말고 있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12cm에서 굳혀져서 이 정도 크기가 나오는 아이들이 거든요. 충수도 많고요. 입장도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햇빛이 없기 때문에 발색은 그렇게 이쁘게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 아이들이 빨갛게 더 맑은 톤으로 또 물이 올라오면 훨씬 예쁘거든요. 이렇게 말아진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펴진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가 안 묽어서 펴진 것 같지는 않아요. 통통합니다. 입장도 통통하게 작게 굳혀져 있어요. 자구가 하나가 나온 아이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색감이 더 진하게 들어오면 노제트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이죠. 이거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이스 뷰티도 앞전주에 제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아이들 워낙에 가격이 착하면서 많이 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인데요. 이거는 아이보리 색감에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쁘잖아요. 이거는 조금 16cm 18cm 풀분에 묵은 등이 군생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거의 3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완전히 묵등이 되면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5,000원 5,000원 합니다.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고요. 안젤리나도 소개를 해드렸죠. 외드로 되어져 있어요. 예쁘게 붙여져 있죠. 아유 예뻐요. 이 아이들 가격은 5,000원에 빨간 포트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팅커벨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두수가 많죠. 그래서 핑크색으로 올라오면 더 훨씬 예쁘고요. 다 무거진 아이들입니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드콘도 가격은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000원 많이 통통하게 붙여져 있어요. 9cm 풀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붙여진 아이들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펜바디스도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두수 한번 보세요. 두수도 많이 있고 얼굴도 크게 있고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휴밀리스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모두로 되어져 있어요. 입장 보시면 통통하게 붙여져 있고요. 휴밀리스 최종적으로 아이보리 색감에 핑크색으로 더 진하게 누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이죠. 이게 지금 3포트 남아 가 남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노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노가 여기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이 거든요. 이 아이들 가격은 2,000원 합니다. 이렇게 층수 이 정도 나옵니다. 2,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이 3포트 주문을 하시게 되면 5,000원으로 할인을 해서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층수 많죠. 많이 통통해졌죠. 이 아이들 2,000원 1포트 2,000원 3포트 5,000원에 보내드리고요. 말관도 말관이 물들면 이렇게 맑은 톤에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말관도 이렇게 들어와져 있어요. 이게 가격이 적혀져 있지는 않네요. 이렇게 문소톤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이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와져 있고요. 문소톤도 이 아이들은 꽃처럼 너무너무 예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문소톤 5,000원 하고요. 말관도 아마도 이 아이들 5,000원 할 것 같아요. 말관이 그쳐지면 이렇게 예쁘답니다. 말관이 여기에도 앞전에 이런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말관 이런 아이들 많이 그쳐져서 통통해졌죠. 이 아이들도 최종적으로는 이런 색감에 약간은 붉은 톤 이런 톤으로 해서 물들면 정말 예뻐요. 이 아이들도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전에 퍼플 딜라이트 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여름 지나서 이 아이들이 붙여져 있네요.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붙여져 있어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예쁜 색감을 올리고 있어요. 노조도 이 아이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노조가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도 있고요. 3두도 있는데 이 아이들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아유 정말 진한 색감으로 노조는 조금 귀하고 또 몸값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자구가 나와서 3두도 있어요. 이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프리티 우먼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프리티 우먼도 워낙에 가격이 착하면서 많이 입고가 되었는데 이 정도 남아져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정말 통통하게 예쁘게 붙여져 있는 아이들 이에요.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에요. 정말 통실하게 예쁘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거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타 마크도 이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는데요. 가격 5,000원 합니다. 이게 기본풀분에 들어와져 있고요. 2두도 있고요. 2두도 3두도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햇빛이 없다 보니까 조금 맑은 톤으로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맑은 톤에 핑크색으로 올라오면 예쁩니다. 이거 스타 마크도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5,000원 가격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요. 아이씨 아이씨 그린도 5,000원 합니다. 아휴 이것 좀 보세요. 안쪽에서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게 자라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통실한 아이들 묵은 둥이에요. 묵은 둥이. 이게 아이씨 그린하고 먼누하고 겨배종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물들면 핑크빛이 올라와서 예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어떤 거를 골라도 다 예쁜 얼굴이에요. 다 2 2둘 3둘로 되어져 있는데 2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TP도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쁜 TP가 들어져 있어요. TP도 2둘로 되어져 있는데 다 묵어져서 너무너무 예뻐요. 맑은 톤으로 바뀌었고요. 조금 더 이 아이들이 핑크색이 올라오면 훨씬 예쁘겠죠. 노제트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2둘 거의 2둘로 보시면 돼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깔끔하고 너무 예쁜 노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슈퍼 앰플도 가격은 이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엘프 같은 경우에도 블루엘프 엘프는 똑같은데 이게 3둘로 되어져 있네요. 빨간 포트 사이즈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동실하게 붙여져 있고요.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고요. 춤수도 많고요. 아이들 색감이 물들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가격이 일단 착합니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라피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라피네 는 최종적으로 물들면 이 보랏빛 뽀얀 100분의 보랏빛이 되어지고요. 더 통통해지면 딱 벌어져서 너무 예뻐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니마 가격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기본 풀분에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는데요. 삼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기 시에라도 조금 남아져 있어요. 네 포트가 남아져 있거든요. 시에라도 물들면 예쁘죠. 이런 군생이 있고요. 얼굴 큰 군생도 있어요. 이것도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립 립 토스가 얼굴 많죠. 이렇게 많은 얼굴이 되게 많아요. 모둠으로 되어져 있지만 색감은 조금씩 문양이나 색감은 조금씩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8,000원에 몇 개인가요? 4, 6, 8, 8개 이상으로 다 되어진 것 같죠? 이게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초연도 이 아이들 2,000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이 아이들이 7,000원 합니다. 예쁘죠? 얼굴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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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커가지고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색감도 살짝 발색으로 살짝 변했네요. 초연은 물들면 주황빛으로 다 예쁜 거 아시죠? 7,000원 2,000원 2,000원 있는 아이들 7,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환몽이 제가 저번주에 처음 봤는데 환몽이 있어요. 환몽 5,000원 환몽은 이거 누구를 닮았을까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안쪽에서는 조금 젤리젤리하게 바뀔 것 같고요. 겉에는 주황톤이나 핑크톤으로 물이 들겠죠? 엄청나게 통실하게 이렇게 묵어져 있어요. 이렇게 통실하게 되어진 아이들은 많이는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환몽 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랙서밍 스페셜 자연계절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색감은 진하게 물이 들어와져 있어요. 6,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키스키스도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죠. 이거 분질을 해서 이두도 있고요. 스페셜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 샤몽 이 있어요. 환몽 샤몽 하고 몽 자가 들어가니까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노제트는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샤몽 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샤몽 군생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두도 간혹 있는데 이두가 얼굴이 이렇게 예뻐요. 이것도 물들어가면 노란색 핑크색 여러가지 색감이 물들어갈 때 너무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들이 거든요. 이것도 5,000원 이두 삼두가 이거 5,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이고 이거는 다 나갔네요. 러블리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프트 이게 자연 삼두인데 두프트에 5,000원씩 했거든요. 이거 하나밖에는 남아있지는 않고요. 테이로사 환협 테이로사도 이 아이들 외두도 있고요. 이두도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많이 목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분갈이 해서 물먹고 나면 빵빵해집니다. 이 아이들 6,000원에 이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케라리언도 아직 물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케라리언이 다 무거워진 아이들이에요. 무거워진 아이들 이거 보이시죠? 아주 통통하게 예쁘게 붙여져 있어요. 이것도 맑은 톤에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예쁜데 아직 물이 완벽하게 들지는 않았네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번주에 멜리오다스가 또 새로 입고가 되어져 있네요. 멜리오다스는 2두 3두 해서 한 3두만 해도 가격이 2만원씩 했는데 이 12cm 풀분에서 4두 얼굴이 크면 4두도 있네요. 얼굴이 좀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생장점이 또 이상이 오면 자구는 또 많이 품어주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가격 만원에 아유 이거 진한 색감으로 물들면 정말 매력적이죠. 만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랙핀도 들어와져 있어요. 블랙핀은 2천원에 들어와져 있어요. 이거 빨간포트 사이즈에 들어와져 있어요. 사이즈는 빨간포트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층수도 한번 보시고요. 층수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무거지면서 색감이 진해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으면 또 예쁜 모습을 하겠죠. 2천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스토베리 아이스도 이 아이들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또 조금 다시 들어오면서 이 아이들이 맑은 톤으로 들어와져 있네요. 이거는 모주에서 빙글러서 자구가 나와진 아이들이고 이거는 수입이 되어진 상태에서 뿌리가 다 내려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묵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묵등이죠. 이렇게 모주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거 분갈이를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빙글러서 자구가 있어요. 이게 더 맑은 톤에 핑크색으로 물들으면 훨씬 예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더 핑크색이라 훨씬 예뻐요. 노제트 예쁘게 구체해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할인을 해서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스토베리도 한 번씩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연은 이 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수연 이거 16cm 1분에 들어져 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요. 아이고 색감 예쁘죠. 이렇게 얼굴이 자구가 많이 나와서 얼굴이 이 정도 많은 아이도 있고요. 조금씩은 다 달라요. 같은 포트에 있어도 다릅니다. 이것도 자구가 나오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이것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도 얼굴 참 예쁘게 생겼죠. 깔끔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리엘도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큰 아리엘이 나와 있어요. 아리엘 이제 묵둥이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크기는 한데 입장이 더 통통하게 굳혀지고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쁩니다. 아리엘도 가격이 워낙에 착해져서 한 번쯤 조금 여름에 힘들다 하더라도 한 번쯤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아이들이 13,000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게 먼누처럼 물들어서 키우면 너무 예쁘겠죠. 아유 속살 나오는 거 보세요. 예쁘죠. 층수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가격은 13,000원 13,000원 합니다. 이거 16cm 18cm 불분에 들어있는 아이들 인데요. 2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두도 있는데 제일 먼저 찜하시는 분이 또 삼두가 갈 수도 있겠지만 2두로 되어져 있네요. 13,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랙 젤리는 가격은 3,000원 합니다. 요즘 블랙 젤리가 많이 나오나 봐요. 제가 1편에서 분생으로 되어진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동그랗게 굳혀지면 훨씬 예쁘겠죠.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지면서 로제트가 동글동글해서 색감 예쁘더라고요. 입장이 통통해지는 거 블랙 젤리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3,000원 합니다. 블랙 젤리가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들으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블랙 젤리 3,000원 이 아이들이 있고요. 알바니는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워낙에 가격이 착하잖아요. 5,000원 다 굳혀져서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기본 사이즈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이 5,000원 하기 때문에 또 하나씩 많이들 준비하시고요. 샤르먼도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 있어요. 샤르먼도 가격 7,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샤르먼도 12cm 풀분에 안들어져 있어도 이 아이들이 많이 붙여진 아이들이고요. 색감도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7,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리네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나오면 항상 인기가 많거든요. 이보다 더 진하게 물들었을 때 나오면 참 인기가 많은 아이들인데요. 이번 주에도 예쁜 아이들이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 착하죠. 전에는 12cm 풀분에 둔생으로 나오면 무조건 2만원씩 했는데요. 지금은 만원에 12cm 풀분에서 만원에 나와져 있고요. 오두도 있고요. 수형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물 들어가는 속도도 조금 다른데 거의 부스다 긴 한데 이 아이가 제일 물은 안 들어져 있는데요. 오 예쁘죠. 다 거의 오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 사두 사두도 있네요. 사두가 하나 있고 다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둑 예쁘죠. 다 거의 오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 사두 사두도 있네요. 사두가 하나 있고 다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뻐요. 이 미리네 물들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이 아이도 보면 작은 아이는 아니죠. 이렇게 통통하게 붙여져 있고요. 층수도 많이 있어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물방울이 들어져 있네요. 물방울은 우리가 모종포터나 기본필론에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지 이렇게 12cm 팔분에 이런 아이들은 또 첨부입니다. 아유 이거 물들면 너무 예쁘겠죠. 물방울이 올라와져 있어요. 이거 입장에 다 있고 통통하게 붙여지면 양쪽으로 이렇게 통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8,000원 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8,000원 그러니까 무거져서 핑크색으로 물들었을 때도 매력이 나오겠죠. 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이것도 많이들 좋아하셨네요. 제가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노라 이게 모주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수입이 되어서 뿌리를 내려진 아이들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다 나가고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2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코너도 13,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5cm 붉은에서 이렇게 품질을 탈피를 하고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값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꽃이 피면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 가격은 13,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라지 아가 들어가져 있어요. 라지 아가 가격은 12cm 붉은에 들어가져 있는데요. 만원 합니다. 엄청 착하죠. 얼굴 하나 큰 거 보세요. 얼굴도 크고 층수도 많고 자구들도 나와져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있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삼두에 자구가 나와져 있고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빨갛게 물들면 훨씬 예쁘겠죠.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샬롯도 아이들 할인을 해서 8,000원 에 해주셨어요. 이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워낙에 또 많이 육보가 되어진 아이들이 고요. 이렇게 있어요. 아주 통실하게 건강하게 정말 이거 보면 힘이 넘쳐 보입니다. 아주 통실하게 텅텅하게 그쳐진 아이들 8,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셀블루 셀브루 셀브루 가격은 13,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예쁜 거 보세요. 셀브루 멋지죠. 멋집니다. 층수도 많고요. 얼굴이 예쁘게 힘있게 아이들이 자랐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보면 아주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층수도 많고요. 셀브루 13,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셀클린도 가격은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유 예쁘죠. 색감 진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안쪽에 성장하는 모습도 예쁘고요. 12cm 부분에서 가격은 만원 만원 셀클린 정말 착해지다가 이렇게 크게 무거진 아이들이 만원 에 나와 있고요. 허니핑크도 가격은 13,000원 에 있습니다. 허니핑크 아이들 보세요. 12cm 필분 에서 이렇게 크게 붙여진 아이들 이에요. 작은 포트 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크게 묵둥 이들은 13,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람두론 가격은 만원 에 있습니다. 이렇게 삼두 삼두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이 큼지막하게 통통하게 있어요.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베로니카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죠. 베로니카도 기본적으로 요즘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몸값이 너무너무 더했는데요. 이게 분갈이 해서 충수가 한두 단 만 더 생겨도 훨씬 멋진 모습을 하거든요. 베로니카의 특징이 있습니다. 손톱 나이 나고 입장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 얼굴이 베로니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1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말간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12cm 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간은 기본풀분에 있는 아이들 1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12cm 풀분에서 이렇게 동실하게 나와져 있어요. 와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웁니다. 모드로도 들어와 있고요. 안쪽에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12,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매직잰골드 8,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10cm 풀분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에 빨간 게 물드는 아이들이 고요. 비가 너무너무 와가지고 제 말 소리가 안 들려요. 8,000원 에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키판니 블루 인데요. 가격 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모종 코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키판니 블루 도 조금 퇴즈 루 이쁘게 생긴 아이들 5,000원 하구요. 실루엣 12cm 필분 에서 이런 아이들 새로 입구 가 되어져 있는데요. 간혹 삼두도 보입니다. 삼두도 보이는데 삼두가 먼저 출발을 하겠지요. 보온 석살에 이렇게 통통하게 붙여져 있어요. 묵둥 이에요. 완전 묵둥 이거든요. 위두로 되어져 있는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체적인 모습이구요. 이 아이들은 진짜 맑은 톤의 핑크색이 너무 예쁜 아이들 이죠. 라울은 이 아이들도 제 입구가 되어진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도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통실하게 붙여져 있구요.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 들은 것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수형은 조금씩은 다르구요. 두수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기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 3천원에 입구가 되어진 아이들이구요. 사각호 가격은 4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유 이거 너무너무 예쁘죠. 정말 가격 착하죠. 사각호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아이고 외목대로 해서 이것도 위에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진 것 같아요. 다 예쁘게 생겼어요. 얼굴도 많고 풍성하고 다 붙여져서 동글동글 합니다. 4천원이래요. 정말 가격 착해졌죠. 다크호 8도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크호 8이 있어요. 12,000원에 아이들 아유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붙여져 있어요. 12cm 풀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붙여진 아이들이에요.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붙여져서 이 아이들이 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층수도 많고요. 색깔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12,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아리엘 철화인데요.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리엘 13,000원짜리 소개를 해드렸죠. 요거는 철화예요. 철화가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 8,000원. 아유 정말 가격 착해졌죠. 플로토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이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아유 이거 맑은 톤에 이렇게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붙여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안쪽에 젤리화처럼 투명하게 되어져 있어요. 색감은 조금 올라와야 되겠죠. 색감 올라오면 훨씬 예쁘죠. 안쪽은 전부다 투명하게 많이 바뀌면서 이렇게 붙여진 아이들 5,000원 합니다. 플로원도 있고요. 차밍블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5,000원 합니다. 요 아이들도 이렇게 입장 한번 춤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어요. 동글동글 해주고요. 요 아이들은 핑크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요 아이들도 큐다 보면 요렇게 철화가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황홀한 연꽃도 가격은 5,000원에 이렇게 2두 3두로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후랜유도 너무너무 가격 착하지요. 후랜유도 9,000원 합니다. 요게 지금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자구 나와서 이렇게 사두까지도 있어요. 아우 정말 대박이죠. 사두 거의 사두로 되어진 것 같고 이렇게 얼굴이 크면 3두도 있는데요. 사두가 먼저 출발을 하겠죠. 요게 9,000원 너무너무 아이고 너무너무 가격 착한 가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9,000원 후랜유 후랜유는 원래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9,000원 합니다. 아이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 9,000원에 후랜유 드립니다. 충수 한번 보세요. 얼굴도 크지만은 충수를 요렇게 빼곡하게 붙여져 있어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울도 있어요. 미울은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미울 퐁퐁하게 붙여져 있는 미울이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드탄도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아유 네드탄 물들면 다 예쁜 거 아시죠? 요 아이가 하나만 철화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네드탄 철화는 몸값이 있더라고요. 철화가 많이 발생이 안되나 봐요. 요게 생얼에 이렇게 철화가 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고요. 아유 얼굴 예쁜 아이가 육두로 되어져 있어요. 어머 이것도 요 모즈에서 6개나 있어요. 자구가 아이고 7개가 되어져 있어요. 이건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철화로 살짝 바뀌나요? 아유 예쁘네요. 네드탄 철화는 몸값이 아주 거하게 나왔었는데 오우 요 아이들 만원에 요 아이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아유 얼굴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에벗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에벗은 요 아이들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못 봤어요. 저번주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렇게 12cm 풀분에서 이렇게 크게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르노 어딩금 도 요 아이들 붙여주면서 요렇게 예뻐졌어요. 오두 자구가 나와서 육두도 있고요. 요렇게 오두도 있고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붙여져 있답니다. 세포트가 있는데 다 예쁘게 생겼어요. 가격은 3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보라 핑크도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이 이렇게 더치인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얼굴도 요 아이들 통실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분갈이 해서 약간은 농분에 모아서 분갈이 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자구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요 아이들 묵은 등이 묵둥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얼굴이 살짝 무거우니까 여기서 붙여지면서 요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요런 아이들은 모아서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깊게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 모아서 분갈이 해주시면 요거 완벽하게 물들었을 때 너무너무 예쁘죠. 요 보라 핑크 가격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브라이트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거 색감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고요. 요거가 아미스트 하고 좀 비슷한 듯 하지만 완전히 붙여졌을 때는 손톱이 조금 들게 되어져 있어서 매력적이더라고요. 요 아이가 가격은 7,000원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즐라타는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죠. 아즐라타 요거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8,000원 하고요. 라밀레 때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어요. 요거 2두도 있고요. 이렇게 4두 3두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약간은 주황색 톤으로 물들어가고 끝라인 쪽으로는 좀 빨갛게 물이 들죠. 아이들도 완벽하게 물들었을 때 참 예쁘더라고요. 가격도 착해졌어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홍등도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홍등이 층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층수가 생겼고요. 안쪽에서 색감은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6,000원 합니다.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퍼플 캔티라고 있습니다. 6,000원 합니다. 아유 동글동글하게 너무너무 예쁘죠. 아유 너무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운 거 보세요. 아유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맑은 아이도 있는데요. 요것도 5,000원 합니다. 예전에는 몸밥이 조금 있게 나왔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요렇게 살짝 주황톤이 올라오는데요. 맑은 아이 같은 경우에 좀 젤리젤리하게 조금 투명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모종포트에서 2두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붙여진 아이들 층수도 이 정도 됩니다. 5,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엘레는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렸죠. 요 아이들 조금 남아져 있어요.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새카믹 갈수록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헤리와슨 이롱 분생도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물이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많이 붙여지고 있어요. 25,000원에 있습니다. 요렇게 두수가 더 많아서 얼굴이 좀 작은 아이 얼굴이 큰 건 아무래도 조금 더 두수가 작은 아이 요렇게 있어요. 예쁘죠. 헤리와슨 요게 25,000원에 되어져 있고요. 레몬노즈 백금도 요아이 일단은 여기에 레몬노즈 백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진 아이 아유 색깔 물들어오니까 너무 예쁘죠. 노제트 붙여지면 동글동글하게 꽃 모양으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아이들 보세요. 노란금이 들어가져 있어서 백금은 아닌 것 같은데 요렇게 예뻐요. 너무 예쁘죠. 요렇게 되어진 아이가 있어요. 가격은 요아이 할인을 해서 2만원 2만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2만원 요거 요거는 크리스티뷰티가 요거 3만원에 있습니다. 완전 묵중이에요. 묵어진 아이 삼두가 전체적으로 이 삼두가 다 묵어져 있고요. 층수도 많고요. 통통하게 다 붙여져 있어요. 요렇게 삼두가 가격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블레드도 요아이 한 포트 있어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기 자구가 나오면서 투수가 엄청 많죠.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2만원에 요아이 한 포트 소개를 해드리고요. 대률로도 이렇게 큰 아이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굳혀지고 있어요. 뽀얀 백군의 핑크색으로 물들으면 너무 요거 고급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죠. 이렇게 큰 대품은 많지가 않죠.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이트 웨일도 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만원 요렇게 되어져요. 묵둥이에요. 묵어진 아이고요. 요거 보니까는 요게 백궁하고 교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백궁처럼 입장이 요런 입장을 약간은 세무처럼 되어진 아이가 있고 목대도 올라오는 아이거든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묵둥이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니까 핑크색으로 물이 올라오네요. 저는 주황색까지만 봤었는데 요것도 이렇게 핑크색까지 올라와요. 백궁하고 교배 중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웨일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온슬로우도 가격은 8천원에 요 아이들 이렇게 묵어진 아이들이에요. 아이고 예쁘죠. 색감이 노랗게 바뀌었습니다. 침수도 많고요. 요 온슬로우 원래는 12,000원 했는데 8,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거든요. 4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이고 이거는 얼굴이 크다 보니 3두로 되어져 있네요. 온슬로우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드탑도 요 아이들 색감 굴드르는 거 보세요. 요렇게 큰 아분에서 묵어지면서 요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이 크다 보니까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분갈이 하실 때 식물지지내로 해주시고 모아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면 빨갛게 물들었을 때 온기 준비하게 너무 예쁘겠죠. 요 아이들은 입장을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층수가 많아서 얼굴이 살짝 무거운 듯 해요. 요 아이들이 있어요. 3만원 요렇게 네드탑은 이렇게 큰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서 가격은 3만원에 있구요. 미울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있습니다. 요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아이고 요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분갈이 하기도 이렇게 살짝 농분에 큰 농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폼이 날 것 같아요. 색감은 요거는 수영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되어져 있구요. 요 안쪽에 자구들도 나오구요. 통실하게 붙여져 있어요. 요렇게 대품은 몸값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가마저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비율 4만원에 있어요. 요것도 안쪽에 자구가 많구요. 수영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요. 요거는 이제 안쪽에 자구가 나오면서 수영은 노제트가 하나씩 올라와서 이런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유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와 있죠.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안나도 요 활착을 하면서 요렇게 예뻐졌어요. 얼굴 꽉 차게 얼굴이 조금 잔잔하게 너무너무 예쁘죠. 안나 3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네프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거 안나는 물들면 요렇게 예뻐지거든요. 요 아이는 물이 살짝 빠진 아이들이에요. 성장을 하면서 물이 빠지고 있어요. 물이 활착을 하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고 이렇게 자국 안에서 성장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안나 물들면 참 예쁜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되어진 아이들 있어요. 아이고 미드 썸머나이트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이 요렇게 살짝 키워졌어요. 그래도 많이 일어났어요. 요 아이들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판매를 안했던 아이들인데 그래도 많이 올라와요. 이거 핑크 여왕은 가격은 4만원에 해주셨어요. 4만원 핑크 여왕이에요. 요것도 모주에서 요거 빙 들러서 자구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자구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훨씬 풍성해질 것 같아요. 요것도 보면 모주에서 자구 나와져 있죠. 그래서 더 풍성하게 자랄 것 같아요. 요거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요거는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데 이게 누구였을까요? 서리금 이었을까요? 요거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요렇게 이런 아이들은 뿌리가 있어서 다 활착을 한 아이고요. 니카금이 가격은 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만 5천원 니카금 철하는 몸값이 있어요. 대품들은 몸값이 있게 들어져 있는데 아직 요 아이들도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을 하면서 물은 안들어져 있는데요. 니카금도 물들면 참 예쁘거든요. 니카금 철하 3만 5천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드림도 요 아이들 아유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했어요. 요 아이 3만 5천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튼프트가 남아져 있네요. 아유 요 성장을 완전히 하면 뿌리는 어느정도 있다고 합니다. 실뿌리 정도는 내린 것 같아요. 요 아이들 3만 5천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밀크금이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뭐 뿌리 활착을 해서 다 성장을 하고 자리를 다 잡은 아이들인데 지금 요 아이가 물은 안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예뻐요. 4만원 밀크금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리엘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리엘이 제가 이번주만 해도 큰아이들 16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게 10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삼두 요 아이들도 얼굴도 크면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8천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다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은 아주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2두 3두로 다 되어져 있어요. 3두가 먼저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가을에 요 아이들 진짜 맑은 톤 정말 맑은 톤 핑크색으로 물들이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들도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르케인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들어져 있어요. 아우 정말 아르케인 이런 군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르케인도 군생으로 나와서 이렇게 가격이 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받아보시고 군생이 이렇게 또 군생을 착한 가격으로 샀구나 하면은 또 적신 군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거는 사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12cm 12cm 풀분 해서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이에요. 투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투수가 나오면서 많이 무거진 아이들 인데 안쪽에서 자국 하나씩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어머 세상에 아르케인이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예쁘네요. 아르케인도 예전에 외드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런 군생이 나와져 있어요. 가격도 착하게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니디아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12cm 풀분 해서 니디아는 정말 밝게 물이 들고요. 니디아 이게 만원 하는 아이들 7천원 30% 정도 할인해서 7천원 보내드리는데요. 얼굴이 크면 2두도 있고요. 요렇게 4두도 있고요. 3두도 있고요. 얼굴 엄청 크게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렇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랜덤으로 발송을 또 해드리고요. 티 오르라고 색다른 아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12cm 풀분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사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는 누구를 좀 많이 닮았을까요? 오 이런 모습이에요. 사두도 있고요. 삼두도 있어요. 12cm 풀분에서 요렇게 예쁩니다. 요렇게 굳혀지면 요렇게 굳혀지나 봅니다. 통풍하게 이렇게 굳혀지는 것 같아요. 아유 보온 속살에 이것도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쁘겠는데요. 노제트는 요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디오르 가격 요 아이들 8,000원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스타가 요 아이들 12cm 분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제스타가 다시 한번 붙여져 나오면서 제 모습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유 예쁘죠. 요렇게 진한 색감에 노란 색감에 주황 색감에 정말 예쁜 색감으로 부딪힙니다. 자구가 나와서 사두도 있고요. 삼두 사두도 되어져 있는데 가격 7,000원 7,000원 합니다. VC점 너무너무 예쁩니다. 제스타도 뭐 달게 있으면 어디나 또 같이 있는 기본적으로 제스타도 있는 아이들이죠. 가격 착하게 무뚝이가 돼야 훨씬 더 예쁜 아이들 7,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인 노즈도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요거 12cm 분분에서 요 아이들 인기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요 아이들도 적심으로 되어져 있어서 요 아이들을 착한 가격으로 또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요 파인 노즈는 요 아이들 많이 붙여진 아이들이죠.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랙 마디바도 외두는 없네요. 외두는 다 나갔고요. 2두로 이렇게 두프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 입장 보세요. 통통하게 붙여져 있어요. 요거 8,000원 하는데 요거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슈퍼 엘레강스 요 아이들도 많이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핑크색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노제트 한번 보세요. 충수도 많고 통통하게 붙여져 있어요. 몸값은 살짝 합니다.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노우 엔젤이 있습니다. 12cm 부분에 들어져 있고요. 3두 2두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색감이 물들면 예쁘겠죠. 노제트가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화이트 소울이 들어져 있는데요. 인기 정말 좋았죠. 요 아이들 화이트 소울이 이렇게 크게 나와진 아이들이 없었어요. 조그맣게 3조만 해도 2만원씩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요 아이들 또 가격을 아시는 분들은 요거를 많이 찾으셨어요. 정말 동글동글하게 예쁘고 키스미처럼 색감이 진하게 물이 듭니다. 예뻐요. 키스미는 진한 색감이지만 요 아이들은 약간은 파스텔톤 색감으로 물이 드는데요. 요거 비가 끝이지 않고 더 많이 와요. 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뻐요. 화이트 소울 위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몽시리도 들어와져 있는데요. 가격은 8천원 합니다. 몽시리도 요거에 기본풀근애들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유 몽시리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네요. 몽시리도 완전히 물들면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고요. 진리언금 요 아이들 가격 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요 아이들 진리언 진리언 만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엠버로즈라는 아이가 들어와져 있어요. 엠버로즈는 많이 못 본 아이인데요. 엠버로즈가 8천원에 들어와져 있네요. 이것도 12cm 풀분해서 요렇게 사두도 있고요. 약간은 노망 노망 을 닮았을까요.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아이들은 조금 색감이 진하게 물이 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붙여져 있어요. 많이 붙여진 아이들이에요. 8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카시오 적금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예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요것도 꾸준하게 나가기 때문에 다시 제 입구가 되어진 아이들 많이 들어와져 있네요. 요 아이들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세리도 보면은 다들 좋아하십니다. 세리도 이런 분생들이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두수도 많아요. 12cm 풀분해서 요렇게 통신한 아이들 자구가 더 많이 나오는 아이들 요렇게 또 굳혀진 아이들 다양하게 있네요. 요 아이들 또 입구가 되어져 있는데요. 오 요거는 얼굴이 대박 큽니다. 세리가 이렇게 진한 색감의 물도 들면서 즐거운 톤을 가지고 있어서 참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들 7천원 너무 가격 착하죠. 요거는 산타루이스가 3두 4두로 되어져있네요. 산타루이스 오 요거 5두도 있는 것 같아요. 5두도 요거 산타루이스 오 6두도 오 너무 괜찮죠. 요것도 매력적인 아이죠. 누들포하고 산타루이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더라구요. 자라고사인데요. 가격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12cm 빌분에 들어져있어요. 자라고사가 4두 이상으로 되어져있어요. 묵어지면 요 아이들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레드선이 요렇게 큰 아이들이 가격 8천원에 들어져있어요. 와 대박이죠. 오 대박이에요. 레드선은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때 모종포트나 아니면 기본포트에 있는 아이들 16,000원부터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요 아이들 요렇게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빨갛게 요 아이들은 핑크보다는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들더라구요. 2두나 3두도 12cm 빌분에서 있구요. 노제트가 크니까 층수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2두로 되어져있는데 요 아이들도 이렇게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연지곤지도 요 아이들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빌분에서 얼굴 이렇게 커요. 2둑 3두도 있는데요. 자구가 나오면 3둑입니다. 얼굴 이렇게 크게 맑은 톤으로 바뀌고 입장 통통하게 붙여져 있구요. 얘는 누굴까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있어요. 안쪽에서 성장하는 모습 보세요. 아이고 예쁘죠. 요 아이가 누구일까요? 이름표가 없으면 소개를 해드려도 잘 생각이 안납니다. 요렇게 3포트가 남아져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붙여져 있구요. 카스도 2포트가 있습니다. 아이고 멋있죠? 이렇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멋있어요. 무거 무거 지면 색감 진하게 물들어서 너무 멋진 아이구요.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누들 포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누들 포도 여기에 보면 포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2두도 있구요. 3두도 있구요. 이렇게 조금씩 다르고 얼굴도 크면서 많이 굳혀져서 색간도 다 올라와져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만원합니다. 너무 이거 많이들 좋아하셨죠? 많이 또 소비가 되어진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스파이시도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2두도 3두도 되어져 있는데요. 스파이시도 뭐 지금 꾸준하게 몇 번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 아이들도 얼굴도 크고 충수도 많고 무거지고 가격도 착하고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사랑을 얻고 있는 아이들도 들어와져 있어요.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슈퍼클론이 7천원에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꽉 차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요 아이가 2두도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레드벨벳 또 요 아이들 7천원 합니다. 요렇게 큰아이들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레드벨벳 요거 4두가 아주 예쁘게 등을 다 맞대고 있네요. 3두도 있고요. 2두도 있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붙여져 있어요. 안쪽에서 요 빨갛게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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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으로 들어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실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소니 퀸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번주에 또 안소니 퀸이 들어와져 있어요. 요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 안소니 퀸 이런 아이들은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입은 촘촘하게 이렇게 통통하게 베이비 볼처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손톱은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러들어져 있고요. 금이 조금 섞여 있나요? 그런 느낌도 살짝 있게 되어져 있어요. 묵둥이에요. 무거진 아이예요. 자구는 이렇게 품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구 품어주고 있고요. 안소니 퀸이라는 아이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크로마츠 젤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크로마츠 젤리가 자구는 이렇게 품어주고 있고요. 층수도 이렇게 많고요. 요 아이도 입장은 잔잔하게 아주 촘촘하게 되어져 있어요. 묵둥이에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 것 같고요. 화월 야도 군생 12cm 불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것도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홍등도 요거 이제 3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 큽니다. 오 엄청 크네요. 이것도 엄청 커요. 12cm 굴분이니까 12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것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레나스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오 이제 이렇게 내프트 남아져 있는데요. 너무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붙여져 있죠. 오 요거는 투스가 이렇게 3개나 나와서 6두로 되어져 있고요. 4두도 있고요. 4두도 있어요. 요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은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2둘로 되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예쁘게 붙여져 있어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원종 길바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유 요거 피몽으로 물들으는 거 보세요. 원종 길바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이에요. 2둘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통통하게 붙여져 있고요. 말간도 요 아이들 보세요. 아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오네요. 이두 산드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도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젤리 샤넬 이라는 아이예요. 젤리 샤넬 젤리 샤넬이 있고 구스 젤리가 있어요. 구스 젤리 하고 젤리 샤넬 하고 이렇게 같이 있네요. 이게 구스 젤리 이거는 젤리 샤넬 인가요? 요거 젤리 샤넬로 되어져 있습니다. 색감 이렇게 노랗게 물들었어요. 젤리 구스 젤리는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외두로 되어진 아이가 있습니다. 아르제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보면 투스는 이렇게 4두 5두 6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조금 더 물이 들어와야 되겠죠. 많이 굳혀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7,000원 하고요. 노마드는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찌민하게 물이 들었죠. 요렇게 큰아이들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층수도 많고 12cm 풀분해서 요렇게 풍성합니다. 만원에 요아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춥스도 소개를 해드렸죠. 요아이들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큰 얼굴에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진 아이들이에요. 자구들 보시고 빨갛게 물들면 예쁘겠죠. 묵둥이예요. 원래 모중은 묵둥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파스텔 철화는 만원에 있고요. 파스텔 요런 아이들은 7천원 묵둥이에요. 묵어진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유기정원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